10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보이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억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그 50년은 너희의 신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호도를 거두지 마라 이는 신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신현에는 너희가 각각 그 기억으로 돌아갈지라 이 신현이니 너희가 무슨 신현이니 너희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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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